늘 명상하세요. 왜? 명상을 안 하면요. 애고가 금방 굳어져요. 편견과 아집에 자기도 모르게 금방 굳어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고의 본성은 원래 차가운 쇠고슬이라고 했죠. 원래 탐진치가 본성이에요. 그래서 애고는요. 여러분이 참나의 불, 양심의 불로 안 데피면 금방 차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물이 식는데 못돼서 식는 겁니까? 이거 물 끓여놓기만 하면 식어. 이거 못된 놈일세. 불을 안 떼서 식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고는 무조건 식어요. 탐진치로 가요. 무조건. 믿으세요. 성인의 애고도 무조건 탐진치로 가요. 성인은 왜 그런데 탐진치 덜해요? 늘 데피고 있어서 그래요. 약불로 계속 데우고 계세요. 가끔씩 강불로 데우고 약불로라도 은근히 계속 데우고 계신 분 그러니까 그 물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집 하루 종일 데피죠. 왜 여기는 늘 뜨거운데 우리 집 떡볶이는 왜 바로 식지? 계속 데피니까요. 성인과 일반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애고가 탐진치 이기심부리고 편견 부리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니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나도 정상적인 애고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명상과 지혜가 부족해요. 명상을 하고 지혜 그리고 실천 합치면 육바람일이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명상과 지혜와 실천 사막 이거를 확장하면 육바람일 지계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여기에 다른 실천동목 보시, 인욕, 정진만 더해지면 육바람일 이 노력을 하고 계신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일 생기면 차가운 세공에서 뭔 짓을 해도 호박에 줄 그어도 호박이다. 이런 얘기가 탐진치 가지고 뭘 해도 탐진치 그러니까 이 애고를 일단 대피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즉 차가운 물 가지고 뭘 해도 차가운 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 심사에 번뇌가 오면요. 일단 식었다는 걸 빨리 명심하고 알아차리시고 대피세요. 몰라. 괜찮아. 아버지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나는 작업이 대피는 작업입니다. 대피해서 조금 온기가 돌 때 온기가 돌 때 성화 작업을 하세요. 뭐냐 남의 입장 대보기만 역지사지만 하셔도 지혜로우지 남의 입장 대보기 딱 하나로 줄입니다. 황금률 남의 입장 진심으로 대보기 하면요. 뭔가 지혜가 넓어져요. 즉 내 사정만 알고 있다가 이 애고가 남의 사정까지 계산해 놓게 되면 보세요. 상대방 마음을 일단 이해해보기 판단하기 전에 일단 대보기 그래야 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호통을 칠 건지 껴안아 줄 건지 어떻게 해줄 건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과 계속 소통해서 그 사람이 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막을 건지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세상에서 보살로 아무도 인정 안 해더라도 본인이 차가운 마음 대필 줄 알고 그 대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보살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서 좋은 카르마가 발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